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0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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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육기본법 등의 법들이 또한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법들도 많으시죠? 이런 법들이 제정이 되고 개정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낙태 허용, 동성애자 입양 허용, 군대 내의 동성애 허용, 성적 지향 차별 금지, 남녀 평등을 성평등으로, 동성애와 성전환 옹호 교육, 집회나 시위의 혐오 표현 금지, 성중립 화장실 설치 조장. 이러한 내용들이 법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자다가도 깰 때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도문을 작성하면서 우리가 참 삶이 바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고 먹고 살기에 그렇게 참 살기 힘든 하루하루를 사는데 진짜 우리가 정말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서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그저 세상의 큰 어떤 파도에 이렇게 잠식돼서 휩쓸려서 가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 정말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될 것을 다 놓치고 살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신명기 20장 말씀은 전쟁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한 땅을 정복할 때 그 가나한 족속들과 계속해서 전쟁하면서 그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점령해야 될 의무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치를 때 꼭 기억하라고 주신 말씀이 오늘 20장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전쟁터에 나갈 일은 없겠지만 뭐 우크라이나 나 러시아 같은 사태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지는 않죠. 그런데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사실은 전쟁과 같은 삶인 거예요. 영적인 전쟁, 영적인 전투, 정신을 반짝 차리고 우리가 군인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 마음을 영적인 상태를 무장하지 않으면 그저 하루하루 패배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전쟁의 상황인 것을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전쟁과 같은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정말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적군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애굽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절에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그들로 말미야마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아, 하나님이 적군처럼 보이는 저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우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이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지면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아람 왕이 선지자 엘리사를 잡으려고 군대를 동원해서 엘리사의 성읍을 둘러쌉니다. 엘리사의 사완이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엘리사에서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렇게 말하죠. 열한기하 6장 16절 17절에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우리 삶이 전쟁처럼 정말 영적 전투의 현장처럼 느껴지는 팍팍한 곳이라 할지라도 적군이 너무 강력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면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애굽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라. 죽음의 그 홍해인 줄 알았는데 죽음의 홍해인 줄 알았는데 그 홍해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신 주님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생명의 길을 내신 하나님 애굽에서 탈출하여 홍해를 건널 때 죽음의 길을 생명의 길로 바꾸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도 애굽을 탈출하고 우리도 홍해를 건넌 사건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산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여러분 우리의 애굽의 사건인, 우리의 홍해 사건인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신 것이죠. 3절에 이스라엘에 들으라 그러셨잖아요. 들으라.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하신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대입해 보세요. 이스라엘에 들으라. 은창아 들으라. 겁내지 마.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싸울 거야. 오늘 기도할 때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게 만드는 그 대상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바라보아지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정말 믿어지는 그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두 번째 힘은 우리가 세상의 것, 이 땅의 것에 미련 두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는 전쟁터에는 절대 나가서는 안 될 사람들이 열거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집에 남아 있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냐면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하지 못한 사람 아, 이제 집 지었는데, 그 집 봐야 되는데 이제 새 집을 지어서 정말 근사한 집 이제 낙성식, 그 집을 다 지은 것을, 완공한 것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아, 그 기념식에 내가 참석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 그냥 집에 있으라는 거예요. 포도원에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사람 아, 이제 이 포도, 아주 탐스럽게 익은 포도 이제 추수할 때가 됐는데 나 그거 먹어봐야 되는데 내가 잘 길러놓은 건데 이제 추수할 때가 됐는데 어떡하지? 그냥 집에 남아 있어 여자와 약혼하고 아직 결혼하지 못한 사람 전쟁터에 나갈 준비가 안 된 사람이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마음에 두려움이 많고 연약한 사람 그 사람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아니다. 합당치 않다. 그냥 집에 남아있는 것이 맞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려면 온 몸과 마음을 집중해서 정말 긴장감을 가지고 그 전쟁터에 나가야 되잖아요.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집 지은 거 나 이제 집 지었는데 그거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처자식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 나 이제 결혼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떡하지? 아, 나 지금 투자한 거가 있는데 지금 그 시세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한데 그거 어떡하지? 총알이 날라오고 총알이 빗발치는 그 현장 속에서 여러분, 딴 데 한눈 팔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단이요.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또 우리의 영혼을 영적 전쟁의 현장 가운데서 정말 패배자로 살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온통 세상 염려에 매여 살게 하는 거예요. 세상 쾌락, 세상 재미에 빠져 살게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세상 쾌락과 세상 재미 그리고 생활의 염려, 삶의 염려, 근심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거 안 채워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누가 보건 17장 26절 29절입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로스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로시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요항이 비오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여러분 지금이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다가 깨서라도 기도할 때 안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정말 사단의 그 권세 아래 잠식될 수밖에 없는 정말 급박하고 위급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마귀와 영적인 싸움을 할 때인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 단풍철이라고 그렇게 나들이를 많이 하죠. 빨리 계획하고 빨리 장소 알아보고 어디가 좋을지 빨리 알아봐야 돼. 왜 그래요? 단풍이 고치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단풍 못 보니까. 저는 오늘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때에 이 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꼭 드려야 될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때를 지나면 기도해도 소용없는 기도. 이 시기를 놓치면 기도해도 전혀 쓸모없는 것들. 여러분 정말 지금이 기도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 세상의 자랑 십자가에 다 못 받고 세상 재미, 세상 쾌락, 생활의 염려, 십자가에 못 받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런 심정으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갈 때 싸움의 대상을 잘 구분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오늘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어떤 성읍을 쟁취하기 위해서, 점령하기 위해서 전쟁하러 나아갈 때에 먼저 다짜고짜 가서 싸우고 전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과 먼저 우리가 화친하자, 화평하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먼저 그 성읍을 진멸하기 이전에 그 성읍 사람들과 화친을 제안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혹 거부하면 그때 싸움하고 그리고 그들을 진멸하라 하십니다. 그런데 16절 말씀에는요. 화친이 아니고 화평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무조건 멸해야 하는 족속들도 있어요. 그들은 가난한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입니다. 16절 말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아라. 저는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오늘 세 번째 메시지, 세 번째 힘은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쟁을 허락하시고 이방 민족들을 진멸하라. 반드시 진멸해야 될 그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어요. 17절, 18절입니다. 햇족속과 아무리족속과 가난족속, 브리스족속, 희위족속, 여부수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이 염려하신 것은요, 그 가난한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 아니에요. 그 족속들이 그들의 생활의 터전 가운데 그리고 그들의 정서와 그 심령 가운데 깊이 뿌리내려 있는 우상숭배의 그 죄야. 그 죄를 이스라엘이 답습하여 그것을 그대로 따라서 행하는 것. 그 죄를 배우고요, 그 죄를 보면서 그 죄를 그대로 따라하여 하나님을 져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악을 범하게 될 것을 염려하신 거예요. 그래서 앞선 본문에서도요, 하나님이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척결하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속에 있는 악을 제거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죄인을 제거하라. 사람들을 다 제거하라. 궁극적인 목적은요, 그 사람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악, 깊이 뿌리 박혀있는 그 죄악을 제거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요, 사실은 사람이 아니에요. 죄와 싸우는 것이에요. 사단이 진을 쳐놓으는 악한, 악한 그 강력한 진과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이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불신자들 바라볼 때, 여러분, 함께하기 싫을 때가 있고 거부감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저지르는 죄의 모습들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하고 돌아와야 할 그런 영혼들인 것이죠. 로마서 12장 18절에 히브리스 12장 14절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줄을 보지 못하리라. 우리가 화평과 거룩함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정말 불신 영혼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러나 그 세상에 취해 살고 세상이 똑같이 걸어가는 죄의 길을 걸어가지 말고 우리가 구별되어야 될, 거룩을 지켜야 될 사명도 동시에 있는 것이죠. 2014년 미국의 창조과학 탐사대에 참여했을 때 버스를 타고 많은 거리를 이동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보면서 정말 경탄하고 감탄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세상이 정말 이 진화론적인 가치관, 세계관에 사로잡혀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도 갖게 되었습니다. 주일이 되었는데 버스로 이동하니까 주일 예배를 버스 안에서 드렸어요. 그때 유기성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가 어떤 진리를 알았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창조의 질서에 진리를 안 거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데 그것이 결코 우리의 교만이 되어서 안 된다.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이것을 알지 못한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또 어떤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배척하는 것에만 목적이 두어서는 안 되고 우리 삶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진리가 사랑으로 열매 맺어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배를 드리고 그 탐사대를 총지휘하시는 그 이재만 선교사님과 함께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예배 드리면서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기는 지금까지 일평생 이 진화론자들과 맞서 싸우는 그런 싸움을 싸워왔다는 거예요. 오직 목적은 한 가지예요. 저 진화론자들을 굴복시키고 진리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깨닫게 하신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진리로 맞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진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죠. 진화론의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이 사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한 영혼 영혼을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진리와 맞서 싸워서 그 진리가 승리했어. 내가 옳았어. 내가 맞아. 내가 승리한 거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 영혼을 잃어버렸다면 내가 그 진리를 쟁취하고 승리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러면서 그 말씀에 큰 감동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굳건히 지키되 수호하되 그 진리가 우리 삶 가운데 사랑과 화평으로 열매 맺어져야 되는 거죠. 결국에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는 것에 있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아주 중요한 세 가지의 진리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싶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주신 말씀을 가지고요. 정말 전쟁과 같은 전투와 같은 오늘 삶 속에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에 걸쳐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우리 첫 번째 1절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가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과 백성이 많음을 볼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애국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분명하게 믿어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바라보고 오늘도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적 전쟁과 같은 세상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전투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오니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주님이 친히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시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더 밝히 보여지고 하나님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바라보아지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엘리사의 사완의 눈을 열어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 앞서 싸우시며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바라보아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하나님 정말로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정말 불안감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두려움의 요소들이 제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손잡고 오늘도 하나님 허락하신 삶의 하나님 현장에 일터의 현장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너무나 분명하게 믿어지고 하나님 그것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믿음의 담대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과 불안함을 가지고 염려와 근심으로 오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안고 나왔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바꿔지는 오늘 이 아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바꿔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바뀌어지는 오늘 이 아침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전쟁에 나가선 안 될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것 미련 같지 않고 이 땅에 썩어질 것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우리가 주님 나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매어 살게 하는 모든 마귀의 유혹 육신의 정력 십자가에 못 받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오늘 깨어서 기도하는 오늘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세상 재미 세상 쾌락 세상 염려 걱정 근심 매어 살게 하는 악한 사단 마귀의 권세 하나님 우리가 그 유혹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매어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오늘 꼭 기도해야 될 기도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때에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 기도의 사명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마지막 때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이 붙잡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심령에 기도의 권능을 더하여 주소서. 하나님 기도의 하나님 거룩한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땅에 썩어질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하나님 나의 힐터의 현장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우리가 속한 캠퍼스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우리가 속한 직장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을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소망을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이 임하게 하소서. 기도의 힘이 부어지게 하소서. 어제의 기도가 아니고 오늘의 기도의 능력이 새 은혜가 하나님 부어지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미련같게 하는 것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것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 모든 악한 마귀의 권세 뿌리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기도하고 개인 기도의 자리로 가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네가 어떤 성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정과 세상에서 화목하고 화평하게 하는 자로 하나님 저를 써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 사랑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이 전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싸워야 할 악한 마귀의 실체를 분별할 지혜를 주시고 대적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고 우리 개인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영적 전쟁의 현장 가운데 우리를 주님의 강한 용사로 부르시고 오늘 우리를 세우셔서 나아가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한 손의 복음을 들고 한 손의 사랑을 들고 하나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정말 영적으로 척박한 하나님 우리의 가정 하나님 우리의 일터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 한 손에 하나님 크리스토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화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 방황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 크리스토를 증거하며 전하는 하나님 통로로 하나님 오늘 나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마귀의 실체를 깨닫게 하소서 우리가 분결하고 싸워야 될 마귀의 대상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싸우게 하시고 마귀와 싸우게 하시고 육신의 정육과 싸우게 하시고 세상과 싸우게 하시고 하나님 승리하신 주님의 이름을 오늘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늘 하나님 우리의 대장이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싸움의 현장에 앞서 나아가시는 하나님 하나님 그 주님을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을 뒤따르며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